이번 시간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여러분의 교재를 같이 펴놓으시고 같이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파일에 가서 먼저 데이터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로컬디스크 C드라이브에 가시면 커말 1급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시면 이론 폴더 안에 DB 구축 안에 네 번째 섹션 외부 데이터 가족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족이 첫 번째 출제 유형에서는 출제 유형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위쪽에 보안 경고 창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테이블로 가져오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외부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기 및 연결해 가시면 엑셀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 위치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우리는 조금 전에 불러오셨던 C 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이라는 폴더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론에 DB 구축에 섹션 4에 가시면 매출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스프레드 시트 가져오기 마법사라는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매출 현황 워크시트를 가져올 겁니다. 다음 클릭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의 위쪽에 있는 필드명은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필드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제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되겠죠. 첫 행에 머리끌이 있음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특별하게 형식을 지정하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기본키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기본키 없음으로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요. 테이블로 가져오기 매출 현황 언더바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그래서 매출 현황 가져오기 언더바 가져오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마침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가져오기 단계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저장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현황 가져오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엑셀 데이터에 작성된 데이터를 액세스의 테이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관리 액세스 파일을 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대여관리 액세스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는 컨텐츠 사용해 주시고요. 먼저 고객 테이블의 데이터를 고객 정보 엑셀 파일로 저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을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이제는 내보내는 겁니다. 엑셀 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엑셀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파일 이름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조금 전에 가져오셨던 이론 폴더 안에 DB 구축 안에 섹션 4에 가셔서 문제 봤더니 테이블의 이름을 고객 테이블이지만 엑셀 파일로 저장할 때는 고객 정보라고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고객 정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 문제의 서식미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그럼 서식미 레이아웃과 함께 데이터를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단계 저장은 체크 안 하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고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가셔서 파일을 열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셨던 거 데이터베이스 닫기 한번 누르고요. 다시 한번 파일 열기 아까 하셨던 출제 유형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파일을 열어서 매출 현황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다음 지시에 따라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테이블을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 먼저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가족이 및 연결에 가셔서 엑셀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 가셔서 문제에서 어떤 엑셀 파일이냐면 매출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앞에서 연습하셨던 거는 데이터 가족이 내보내기를 하셨고요. 지금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엑셀의 매출 현황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첫 행에 머리끌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연결할 테이블의 이름은 그냥 매출 현황이라고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매출 현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마침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매출 현황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살표가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제 유형 3번 연결 테이블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엔 출제 유형 4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셨던 거 베이타베스 닫기 다음 열기 한번 하겠습니다. 번호 매출 현황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여시고요. 컨텐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파일을 열어서 매출 현황 엑셀 파일에 매출 현황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에 엑셀 데이터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가져오기를 하실 거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찾아보기 누르셔서 계속 매출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합니다.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매출 현황 테이블을 파일을 선택하셨잖아요. 문제에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테이블의 이름은 번호 매출 현황이라는 테이블에다가 현재 아까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엑셀 파일에 매출 현황 데이터를 가져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워크시트 매출 현황 다음 그 다음 자동으로 첫 행에 열머리 끌 있음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로 가져오기 번호 매출 현황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버튼 눌러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아까는 비어 있었는데 추가되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출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하시고요. 출제 유형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출제 유형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교수 정보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 가져오기 및 연결해 가셔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가져올 데이터를 찾아보기 눌러서요. 우리 이론의 섹션 4에 가시면 교수정보.텍스트란 파일이 보이실 거고요.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오기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져올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교수 코드, 교수명, 성명 다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누르시고요. 구분을 선택하고 다음 구분기호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심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 코드랑 교수명과 성별, 전공은 첫 행의 필드 이름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의 필드 이름 포함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은 교수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 외에는 없으니까 여기 단계에서는 다음을 누르시고요. 기본키가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교수 코드로 문제에서 교수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신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에 테이블이 표시되는데 교수라고 테이블의 이름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테이블의 이름을 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십니다. 단계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교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었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교수 테이블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DB 구축 이론 문제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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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